김건희 여사가 받으셨다고 하는 디올백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어떤 공간적인 범위가 있을 텐데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사 몇 층에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혹시 아는 참모분들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의원님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보고받은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오늘 출석하신 분 중에 정확하게 비서실장님 포함해서 대통령실의 모든 참모분들 포함해서 이 디올백이 대통령실 몇 층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저희 운영위원들이 대통령실의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디올백이 포장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실사를 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실께서 협조하실 거죠? 그건 아마 좀 논의를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내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 불응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그건 규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무슨 테러리스트들도 아니고 여야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특정한 공간, 지금 국가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층에 해당 디올백이 위치한 곳만 방문해서 한번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 큰 위협이 됩니까? 예, 정진석 기사실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받으셨다고 하는 디올백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어떤 공간적인 범위가 있을 텐데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사 몇 층에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혹시 아는 참모분들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의원님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보고받은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오늘 출석하신 분 중에 정확하게 비서실장님 포함해서 대통령실의 모든 참모분들 포함해서 이 디올백이 대통령실 몇 층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럼 비서실장님 이 부분 다음 운영이 전까지 정확한 위치 파악해서 저희에게 보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저희 운영위원들이 대통령실의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디올백이 포장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실사를 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실께서 협조하실 거죠? 그거는 아마 좀 논의를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내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 불응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그건 규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무슨 테러리스트들도 아니고 여야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특정한 공간, 지금 국가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층에 해당 디올백이 위치한 곳만 방문해서 한번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 큰 위협이 됩니까? 그런 일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인 양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저희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이 국고에 귀속된 정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그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국고에 귀속이 됐다는 겁니까? 아직 안 됐다는 겁니까? 그 판단을 금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사건화가 되면서 수사당국에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판단 역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대통령실에 훌륭한 법률가 출신의 민정수석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법률가 출신들이 계시는데 그 국고 귀속 여부나 어떤 명목으로 귀속시킬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직까지 못하고 계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판단을 하는 주체는 비서실장입니다. 민정수석이 아니고 비서실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서 검찰의 수사결과 판단을 우선 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더욱 의구심이 들어서 저희 운영위의 현장실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